모기 소리 보기! 보기! 아 모기야 진짜! 너는 왜 이렇게 모기처럼 생겼니 아 모기! 아 뭐야! 아이씨 분명 모기 여기 있었는데 너가 모기 아냐? 어?! 아우.. 아우.. 어후.. 자자자자자자자 모기가 분명있어.. 아 따가! 아이씨! 모기 어딨어 이씨! 아잇! 아잇! 모기 어딨어! 분명있어.. 아이 목이.. 아잇! 모기.. 아저씨.. 저 미간이 이상해요.. 이야.. 쟤 간지러운 부분 불렸네? 아잇 간지라.. 아 분명 모기 다 봤는데? 아이씨 아이 못잡아! 모기가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빨리 일어나 일어나 빨리 빨리 시려 파리채를 드세요 아무래도 모기가 우리 집에 있는 거 같다 모기가 죽을 때까지 반드시 찾아내자 아빠 전 파리채 대신 모기를 잘 잡을 수 있는 드라곤으로 변신해봤어요 이야 리시빙 혓바닥 나오겠는데? 자 모기 찾아 자 오늘 모기 찾을 때까지 잠 못 잔다 아이 간지러워가지고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모기 좀 찾아봐 어 아저씨 모기가 저렇게 컸어요? 모기만을 찾아봐 아저씨 여기 모기가 엄청 커 으아아아아아아아 모기가 왜 이렇게 커? 충격과 공포 잡아봐 탱디야 가서 잡아봐 아아 아저씨 안돼 으아아아아아 야야야야 모기 잡아 모기 모기 잡아 모기 잡아 모기 잡아 어? 애들아 나 모기한테 빨리 다 살려줘 어 gratis 레시빙 레시빙 어? 응 烏디 야 우리 집에는 모기 어디 이렇게 꺼어 어? 뭐고고고고고 Trinity מ 잠잘해 자면 해 자식들 죽이다니 우웅 Scan 나와 내, 내, 자식들은 우와아아아아아앍 아! 어떡해 어떡해! 안 되겠다 얘들아 모기를 피해서 이 집 밖에 나가자! 모기가 엄청 많은 것 같다 우리 집에 모기가 너무 많아 많아도 너무 많다고 에프킬라를 찾아야겠어? 어! 에프킬라다! 에프킬라 세번째? 이 비위번호가 써져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지하창고에 있는 최강무적 전기파리체를 이용해서 저 모기들을 다 제거를 해야되는데요 그래도 에프킬라 4개를 모아서 지하창고 문을 연다면 최강무적 한방! 모기를 한방에 잡을 수 있는 전기파리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거 찾아야돼! 모기소리들 극혐! 브랜중에 gnk 모기다 ! 모기다! 모기가 또 있다가 아! 아아아아아아! 가란다니 저식쯤에 야 모기가 왜 이렇게 많냐고! 저 너무 빨려서 쪼그라들었어요 하하하하 살 까지 빨렸단 말이야? 피를 너무 많이 빨렸어요 리아 이거 보이지? 에프킬라 이거 네기를 모아야지 최강 전설 한방으로 죽일 수 있는 전기파리트를 얻을 수 있어 무적의 전기파리트를 얻으러 가자 그걸 어디서 놨는데요? 리아? 모이자! 여보! 아 둘째 하수구에서 오기가 계속 올라와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나도 잘 모르지 어쨌든 저 녀석들이 내 피를 다섯 번 이상 빨아갔다는 건 분명해 내가 그 창고에다가 어? 저울에 넣어놨던 전기파리체가 있거든? 그걸로 잡자 어 좋아 어 깜짝이야 아저씨 내려가라는 게 좋을 거예요 왜 왜 왜 왜? 여기 목이 없어 나? 야 아래 목이 엄청 많음 어? 목이 소리가 미쳤는데? 어? 뭐야 너무 무서워 야 핑크가 야 목이다 저 모기는 죽지도 않아 아저씨 제가 이런 걸 가져왔어요 재피예요 이거 모기야 그거 주머니잖아 재피예요 재피 그래 야 모기를 납작하게 만들어 줘야겠다 어? 으으 도망가 들켰어 모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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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커다란 모기 에프킬elin 모미줄이다 모기를 그래도 좀 느리게 할 수 있겠지 마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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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키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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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기 마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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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움?? 투명?? 모기이 어? 어? 모기 쫓아났나 모기 쫓아났나 모기 쯓아났나 모기 집쌓아났나 아앜 아악 아앜 뭐기는하게 모기농이들 으어우! 모기도아! 나 모기가 제일 싫어! 저거 잡아다가 그냥 우어...모기모기다아! 오오! especially pictures 아무래도 니가 모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긴가 보지? 모기 모기 감히 내 자식들을 죽였다니 모기 오늘도 이 지구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 모기 너의 인간 따위가 내 자식들을 죽이다니 안 되겠다 나와라 내 베이비들 와 여기를 잘 감시해 베이비들 모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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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야 저 모기들 진짜 엄청 무시무시한데요 아저씨 아들 내미가 미쳤어요 거기서 모기 야 야 팔일체로 친구를 때리면 어떡하니 이게 우정이에요 뭐야 어 에프 킬 나다 어디서 주웠어 저도 이걸 주웠어요 아저씨 뭐야 왜 이렇게 멈어 좋아 recommended 다 모았다고? 자 그러면 우리 세번째 네번째 두번째 삼 공 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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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보자 꽤나 수월하게 클리어 할 수 있겠구만 모기를 피해서 가야된다 어? 모기야? 세 다 전다 모모야 지발 포를채내고 놀라갚혀 으아아아 우어얽 nickel 모기를 피해서 가야된다 야 리아야 들어봐 모기는 빨간색이지 오오오오오오오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야 모기가 너무 크잖아 너무 크잖아 너무 크잖아 너무 어머오오오오오오오 Ö 야 천천히 지하 천천히 지하창고로 가는거야 모기는 무슨 색이지? 모기는 빨간색이야 그럼 니 동생은 무슨 색이지? 빨간색! 그래! 가라 죽어라 모기! 예 그중 한 마리를 제가 죽였어요 소리를 지르더군예 늦게 가야겠지? 아니요 모기다! 모기가 너무 많을 것 같아 그러니까요 몇 마리를 죽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모기를 죽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더군요 내려가자 이제 비번 다 찾았잖아 하나만 맞추면 돼 모기가 좀 사라진 것 같은데? 파리수를 많이 잡았나? 에프킬러 약표가 돌았나봐 어? 어?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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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야! 모기뿐만 아니라 진혜로 있어! 누가 좀 잡아봐! 어? 진혜가 있다니 무슨 소리야! 야! 파래차로! 파래차로 잡으려! 야! 야! 나 진짜 싫어! 나 저거 진짜!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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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아무래도 우리 4명이서 파래채를 잡으면 될 수도 있음 아니 아저씨 제가 그 궁극의 기술을 알려드릴게요 뭐지? 제가 파리채 잡은지만 8년 드디어 파리채를 던질 수 있게 됐어요 오! 오! 가보자 가보자 진혜한테 가보자 가보자 아 이거 창고로 내려가야 되는데 아 놔! 왕주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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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주네! 야! 파래hter 던져! 네!! 지금이다! 지금이다! 리아 숨차갗대! 지금 ite boaась USH 우우우! 아 아실 cooler 내가 그럼 구하고 올게 좀만 기다려봐 알았어요 지하 창고로 내려가야 돼 내가 왔다 얘들아 리아야 우리 집에 왜 지네가 있는 거야 저거 쟁쟁이가 자기가 키우는 거라고 데려왔는데 오케이 빨리 가자 지하로 우리 지네는 안 물거든요 자 지하 창고에다가 전기팔이체가 있으니까 곤충들은 겁낼 필요 없다 왜왜왜왜 가짜가 벌레가 있어 쟤 여름의 모습이랑 모기예요 에이 모기밖에 없어 가짜 왕진에 우리가 처치했던 야야야야 무슨 가재가 있냐 집에 맛있겠네 이거 야야야야 벌레 천국이야 우리집이 왜이러니 야 이거 이거 콜보도 도마맨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잡아 잡아 파리채를 잡아 나이스 잡았어 잡았어 아저씨 집 동물원국이에요 아무래도 야 우리 지하실에 하수구가 크게 흘렸나봐 저기다 뭐야 뱀? 뱀이 있어 야 지하에 어 그게 말이 되나? 야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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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하 야야야 우리집에 독두커비 있어 독두커비 이 쪽으로 이 쪽으로 이 쪽으로 이 쪽으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어디스러운거야? 모기다 모기 모기다 모기 지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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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이겨 지네는 못이겨 지하 창고 모기는 모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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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기 모기 본체가 있어요 아주 야 이거 비번 이거 하나만 맞추면 돼 가 으아 진해가 쫓아왔어 진해가 쫓아옴 과연 우리는 나는 지하 통로를 지나서 창고로 갈 수 있을까? 어? 여보 어어 댕댕아 여보 아저씨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응 신속물력하고 투영물력이 있거든요 어 좋아 같이 뿌리고 가자 아무래도 내가 10년 전인가? 지하 창고 문을 열어놓고 간 거 같애 그래서 옥랍 벌레들이 들어온 거 같은데? 그럼 아저씨 잘 모시네 아니 근데 어떻게 한국에 코모도 왕도마뱀이 살고 코모도 왕도마뱀도 살고 여보 근데 그 코모도 왕도마뱀을 부리고 있는 게 저 커다란 목인 거 같애 뭐? 이제 비번 하나만 맞추고 나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전기파리채가 있을 거라고 어? 야야야야 무슨 야 집에 악어가 있어? 악어는 좀 이게 내가 내가 그래도 어? 역시 아줌마 야 물렸어 이때야 얘들아 이때 도망가 이때 가 이때 야 무슨 바퀴벌라가 있어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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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거 generates 우리너구리가 지하시네 어이 내 친구들을 불러왔다 왜 3030일 거 같은데? 10 vanished 3303 3303? 아닌거 어? 뭐야 도망쳐 야 나 빌고도 못해! 3303! 3303! 아니 필요가 없으셨어요! ㅋㅋㅋㅋㅋㅋ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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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도망가! 어떻게든 비여! 아니 무슨! 지하실에! 지하실에 암호가 있어! 나 으악 지금이다 얘들아 도망가!! 야 너ladım.. 등등아 너 이생은 진짜 잊을께 야 여기 형기 빠른 채! 이 녀석들이! 이 녀석들이! 다 죽여버려! 이 녀석들이! 진짜 별거 없구만! 요것들이! 요것들이! 우리 집에서! 나가! 나가! 아이 그거 뭐야! 꺄아아아아아악! 뭐? 여보? 왜 여깄어? 아니 전기파리채를 얻었는데! 아니 뭐야? 아저씨는 바보야 그런 무기를 들고 잉잉 안아프죠 잉잉 야 모기야! 모기 진짜! 미안하지만 난 세계 최강 모기다 안죽는다 위잉 아니! 공격력 이거! 날카로운 255인데 왜 안죽어 얘! 이렇게 하면 죽어! 으아아아아악! 죽었어? 죽었다! 오우! 야! 오우! 날카로 돌아온다 위잉! 뭐야? 야 모기가 비키니를 입고있어! 이 녀석들아 합쳐진! 아이 미니 진짜! 아L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집에 들어온 모기 100마리 퇴치했습니다 본체는 비키니 진흙되었다며 자 어쨌든 여러분 아 솔직히 집에 악어 나오는거 진짜 좋아요 구독해주시구요 안녕히계세요 안녕